12장입니다. 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입니다. 15장입니다. 여유왕자라도 필세이후이니니라. 여기 인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감화를 받아서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금방 들 수가 없겠지요. 재활, 여유, 왕자라도 만인, 왕, 여기 왕자는 성인으로서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된 경우에요. 다시 말하면 성인의 작품을 타고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말은 필세 이후입니다. 반드시 한 세대가 흘러간 다음이라야 그 교화가 사람들 속속들이 다 먹혀들어갈 것이다. 직역을 하면 반드시 세, 여기 세자는 인간 세자를 세대세라고 하지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말하는 수도 있어요. 대략 30년을 일세대라고 합니다. 어떤 집은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집도 있지만 그런 집은 그렇고요. 10몇 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30년 정도를 일세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훌륭하신 천자가 세상을 다스려도 30년 정도는 그런 천자의 흉치술이 가야만 국민들 개개인이 다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죠. 왕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성인이 수명이 흥야라. 성인이 수, 받을 수 자리요. 명자는 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 그죠? 천명을 받고서 흥, 일어난 것이다. 일어난 것은 뭡니까? 천명을 받고서 천자가 된 것을 말한다. 30년이 네 일세라 30년을 일세라고 한다. 이는 여기서 말한 이는 교화협야라. 그 교화가 가르침의 그 가마가 가르쳐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익숙해진 것이죠. 그게 협의입니다. 협자는 협흡. 협흡이라는 것은 이런 물에다가 종이에다가 물을 벗을 때 이 종이 전체가 다 젖어드는 것 있죠. 그것을 협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가르침을 되풀었을 때 그것이 사람사람마다 다 물이 종이에 다 젖듯이 사람사람마다 가슴에 다 박히는 것. 그것을 협흡이라고 합니다. 정자왈 주자 문무로 지우 성왕 이후에 여기 자자가 있고 지자가 있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정자가 바라기를 주나라는 문무로부터 문은 문왕이고 문은 무왕입니다. 문왕과 무왕으로부터 이게 문무가 주나라를 만드신 분들이죠. 그분들로부터 지우 성왕 이후에 성왕의 일기까지 성왕의 일은 다음에까지 다음해라야 예와 악이 흥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즉기해라 그것이 바로 공련님 말씀대로 세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해라야 부하가 흡족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거기 잔주 중에 쌍봉요시왈 한 대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찾아보시면 쌍봉요시왈 차인자는 시교화협흡하야 무일인불관철저의사라 여기서 말한 인자는 교화가 협흡해서 협흡이라는 것은 종이에 물이 다 젖어가는 그것은 협흡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무일인불관철저의사라 한 사람이라도 그 종이가 왜 한 두통이라도 아직 젖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협흡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에 감아둔 것을 여기서는 인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과 그 공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말 그것을 말한다. 호기문 3년 필세 지속부동은 하야오 저 위에서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3년이면 뭐 할 것이다. 굉장히 그런 말이 있고 이 자리에서는 필세 한 세대가 흘러가야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호기문 3년 점 하나 찍어놓으시고 필세 점 하나 찍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필세 지속부동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3년이면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는 또 한 세대가 흘러가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와 지와 속이 있지요. 거들지자와 빠르속 지속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고? 정자와의 3년 유성은 이 법도 기강이 유성이 화행냐요. 3년 유성 3년이면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3년 유성이라는 것은 법도와 기강이 성취함이 있어서 그 교화가 행해진다는 것이고 거기가 이제 행해진다는 것이죠. 행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한 거고 점민이인하며 점자는 물들일 점자니까 감화시켜 나가는 거죠. 백성들에게 감화시키는 것을 인으로서 인자함으로서 백성들에게 서서히 감화시켜 나가며 마민이 의리로서 맞자는 만질 맞자니까 다듬어간다는 뜻이에요. 의리로서 백성들을 다듬어가서 사지 협어 기무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부는 이게 살갗부터 뼛속까지죠. 뼛속까지 흡 다 사무치 협자니까 젖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감화가 통한다는 말이죠. 서서히 거기까지 감화가 되어가고 윤호 골수위 이제 골수까지 처음에는 기분이니까 살갗과 피부 이런 데는 거기까지 하다가 골수위까지 골수위식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거기까지 골수위까지 윤 빠질윤자니까 거기까지 젖어들어서 예약이 가흥은 예와 음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인연의 그것이 바로 인이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이다. 그러니 사비 적구면 하인은 지리 이런 경지는 여기 2차 자에는 그렇게 해석하세요. 이런 경지는 비 적구 싸울 적자지요. 오래도록 싸지는 것이 오래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시작과 기강을 세워놓고 잡아나가는 데는 3년이면 되는데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감아가지고 느껴지는 단계까지는 한 세배가 흘러가야 된다. 그만이죠.